첫번째 앟흐흑 이어이 맨날 왔어 내가 오랜만에 넣은거 같냐 대전 어 대전! 이걸 대신해준다고? 대전 아! 아 김블록 김수영을 앞이 안보여 이씨 왜 던진거야 이거? 갑자기 근데 아 가자 저희좀 보네? 와빡겜할려고 엔포랑 백터든거 싫어 아하하하하하 아아이 볼빡겜이에요 놀이메 사고가 무슨소리야 뭐 맨날 듣는건데 무슨소리야 아니 뭐 항상 하던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보시는거는 오해하시겠네 어? 제대로 오해하시겠네 차소리 뭐야 림보는 최애 아크만인가 쟤 뭐야 어 뭐야 얘 왜이래 미친거 아냐? 그 림보 뭐해 얘 시간이 없어서 자기전에 겨우 방문했는데 목소리가 좀 안좋아지신듯 제가요? 제가 목소리가 왜 안좋아져요? 왜왜? 림보야 왜이래 왜 반동을 못잡아 게임 왜그래요 정신차려 림보 짱 일단 5,000원 됐어 됐어 림보 왜그래 정신차려 가자 가자 얘가 타고 아쿠아리엘 타고 돌아서 가자 동굴에서 나온건가 얘 어? 뒤로 안가지는거 싫어 야? 어 됐다 옳지 여러분도 꼭 챙겨보세요 이 위쪽 여러분도 꼭 챙겨보세요 이 위쪽 가끔씩 이렇게 삽질할때도 있어야 인간적이지 아 뭐요? 삽질? 나 지금 간다 나 지금 삽질 소리까지 들었다 지금 나 지금 삽질까지 들었어 삽질까지 뭐지 아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삽질했다니 내가 전까지 지금 잡던 모습 다 잊었어? 레드선이야? 다들 착각하시는데 굴림보님은 인간이 아니라 돈신입니다 그 돈이 혹시 돼지돈 혹시 그 돈이 혹시 돼지돈 아니죠? 그죠? 존버 뭐 보일거 같애 납작만두가 어디지? 납작만두가 어디지? 아니 갈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중앙이라서 괜히 싸돌아다니다가 얘 갑붕싸다가 가거든요 이걸 또 가야된다고? 돈신을 어떻게 이겨 형은 범접불가야 아 그 돈신이 혹시 돼지돈이야? 밤이잖아요 그래도 적당히 먹어야죠 낮에는 미친 듯이 먹죠 레드존안에서 갓 깨져도 살아남을시 그거 아직도 아직도 인정인가요 그거? 요번판 우승에도 죽을때까지 킬당 오덜렁인거 아시죠? 오케이 꿀 아 저래요 에어드랍으로 졌구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나까지 끌어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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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물결표 재밌습니다. 물결표 즐게 마시고요. 1등하세요. 물결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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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결표. 저는 자러 컴퓨터는 컴마왕.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. 물결결표 물결표 물결표. 어떻게 지나가냐 이거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네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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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 SLR 소음기야나? 바다 건너 던에 하나도 있는데 M24 소음기 살았어요? 아 M24 살았어요 M24 소음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